수상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. 수상 소감 간단하게 부탁드릴게요. 네, 이런 좋은 사람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열심히 하겠습니다. 네, 아까 보니까 팔에 차고 계시던데 좀 간단하게 보여주세요. 저희 바우드는 똘끼 있는 디자인 테크 기업입니다. 그래서 이 똘끼 있는 제품을 만들게 되고요. 기존에 쓰시던 다양한 카메라와 완전 다른 생활 패턴으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. 이렇게 말아서 쓸 수 있고요. 늘 들고 다니면서 여러분의 일상과 생활들을 생생하게 담아낼 수 있습니다. 네, 디자인도 너무 귀엽고 그리고 일상생활에 잘 접목될 것 같은데 앞으로의 미래가 기대가 돼요. 계획이 어떻게 되시나요? 미래는 저도 기대가 되고요. 운 좋게 이 픽이라는 제품이 전세계에 많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. 그래서 픽 그 이후에 픽 라인업들이 계속해서 사랑을 받았으면 좋겠고요. 그다음에 또한 이것만큼 더 똘끼 있는 다양한 제품들 계속 시장에 내놓을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.